침착 다음은 채소를 선택했다 헤내와 잔뜩 할 수 없다 오잉 치즈 용기가 대박 치즈 용기가 최악 치즈 용기 치즈 고기 하얀 god 고기 후추 고기 Nevertheless, 고기 신중해 잘 먹지않아 후추 일찍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면을 직접 뽑아주셔서 그런지 진짜 꾸덕한 느낌이에요. 오늘 필수 업그레이드 하는 맛이야. 작은 맛인데 면이랑 잘 어울리고 중국 물면을 볶음면으로 한 맛? 먹다가 중간쯤에 레몬을 살짝 뿌릴게요. 처음부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. 궁합이 아주 좋아. 농차도 잘 어울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꾸덕한 것 보다는 좀 크림이 안 보여서 처음에는 글루베리 맛이 약한 거 같은데 센 글루베리가 꼭 많이 맡겨가지고 맛이 훨씬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꾸덕한 것 보다는 크림이 안 보여 비주얼이 좀 다 압도적이야 배는 진짜 맛있을 때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입냄새 날고 남친이랑 오면 안 되겠다 아까 블루베리 크림치즈는 좀 달달했으면 얘는 되게 짭두르몬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이 베이글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에브리딩이랑 세트 메뉴가 있고 맵기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바닷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 자, 또 한 번 해봐도 이렇게 잘 어울린다 이제는 한 번씩 먹어야겠어요 연기계의 한 번씩 먹어야겠어요 소청룡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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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청룡을 발견한 거 같아요 이제는 뭐지? 이거 완전 맵고 있어요 사쿠타 한거 했지? 청소는 도저히 야간이 딱 먹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? 다 기름치예요 다 기름치예요 이 치즈의 윤기가 대박 응 도도 되게 얇고 바삭한데 도도가 생각보다 비중이 더 많은 거 같아 응 뭐 1대 1일 수준? 다 돼지 사실 예약에 도는 도도는 입으로 다 대단한 방향에 올라가고 휴스테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